예, 예, 어쩐 것 같지 않았나요? 진짜, 진지하여 근데 우리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며칠 전 저요? 저... 저... 184까지 크고 싶은데? 아... 어... 어디까지 펀치면 가능하냐고요? 아 저요, 민현아 아 진짜 상관없어요 러브들 얼마나 좋아해? 하늘만큼 까먹을게요 하늘만큼 지시하다요 아, 그러면 지구에서 해왕성까지 차단합니다 제 러브분들 이기자 언니가 좋아요? 네! 좋아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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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.. 아 뭉쳐서... 여러분, 아... 그렇죠 아, 지금 뜯었어 정답 감옥 어딘가 여기만 켜줄게요 멤버들! 축하하세요 아... 저기요 일찍 한 번만 던질게요 좋아 – 네 – 좋나요? 네 이쪽 갈게요 고맙다, 귀여운다. 아! 아! 이쪽이야! 아하 이거 여기 올려주세요! 마지막 인사는 어.. 네? 러브스토리요? 러브스토리! 우리.. 나 사랑할까요? 러브스토리! 사랑할까요? 오늘 그러면 오늘의 생일인 백호 랜 민현이가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는 칼칼하게 남자답게 이렇게 사랑할까요? 아 이상해 왜? 다시 한 번 아 그럼 다같이 우리 러브들과 같이 처음 하는거죠? 러브들이랑 사랑할까요? 그럼 저희가 우리를 외칠게요 사랑이.. 사랑할까요?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응? 사랑할까요? 다같이 한 번 하나 둘 셋! 우리 사랑해요! 감사합니다! 저희까지 백호야 잘 가! 안녕! 백호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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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론오빠 사랑해요! 마지막에요! 마지막에요! 백호야! 백호야! 백호야!